안녕하세요. 통합심사 파트 김진영입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신청 한도, 통합심사 추진 일정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심사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입니다. 신청 자격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22조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며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거쳐 인증등급 1년 이상을 보유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통합심사 신청 시에는 인증평가 등급을 보유하지 않은 훈련기관인 경우에는 심차 신청은 가능하지만 통합심사 결과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의 인증등급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최종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통합심사 신청 시에는 실시간흥직종 및 NCS 확인강사가 승인된 훈련기관에 한해 심사신청이 가능한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22년도에 실업자 또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집체훈련 과정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 훈련기관입니다. 실업자 훈련에는 일반 계좌제 훈련과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훈련 사업이 있으며 재직자 훈련에는 일반 계좌제 훈련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있습니다. 실업자 훈련의 국기는 내일 배운 카드 운영규정 별표 1회 고시된 직종을 의미합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위탁훈련에 한하여 심사하며 사업주 자체 및 채용연계형 과정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제한 및 선정제외, 선정취소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인정제한처분을 받고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인증등급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인증등급이 취소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수정보안 마감일 기준으로 인증등급은 통합심사 결과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신청자격 미보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회적 무리야기 등으로 정부지원 훈련기간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그 밖의 훈련을 실시할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모두 신청제한 및 선정제외, 선정취소 과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통합심사 추진 일정은 화면상 보이는 바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한 과정에 하나여 수정보안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 마감일에 훈련기간 신청이 몰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HLDNET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다음은 훈련기간별 사업별 신청 가능수, 신청 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자 국기 진입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리는 3가지 중 1개 이상인 경우, 진입이 가능하며, 관련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만 실업자 국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가능수를 부여합니다. 첫째, NCS 소분류별 40시간 이상 일반 계좌재 과정 또는 실업자 국기 직종으로 5인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경우 진입이 가능합니다. 운영 실적은 통합심사, 일반고 특화, 중앙부처 국기, 과정평가형 과정, 스마트 혼합 정기 심사 및 추가 심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둘째, 2021년도 상하반기 운영 과정 통합심사에서 해당 국기 직종으로 적합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국기 진입이 가능합니다. 셋째, 통합심사 계획 공고일 기준 우수훈련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진입이 가능합니다. 먼저, 신청 한도수 산정을 위해 훈련기간별 사업별 실적 보유 여부, 최종 부여받은 인증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기간, 일반기간, 무수기간, BHA 기간으로 분류합니다. 신규기간의 경우 실업자 계좌재 최대 5개, 재직자 계좌재 및 사업주 위탁 최대 10개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신청 가능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이는 산정기간 내 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신규 훈련기간에만 한합니다. 일반 훈련기간과 무수훈련기간의 경우 훈련기간 인증 등급에 따라 훈련사업별로 신청 가능수를 부여하고 최소 보정 신청 가능수를 보장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훈련기간 인증평가 등급별 최소 보정 신청 가능수가 보장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특정훈련사업에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만큼만 신청이 가능하며, 산정실적 내 실적이 없는 신규기간의 경우도 화면에 보이는 만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도 산정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수훈련기간이 가장 많은 단계 및 사례를 갖고 있으므로, 무수훈련기간에 대해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수훈련기간이며,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종료한 과정이 실업자국계 과정이 10개 있고, 2023년 1월 1일 이후로 종료되는 과정이 4개, 미개설한 과정이 4개, 인정취소 이상의 행정처분을 2개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차감해보겠습니다. 운영과정이 총 10개이므로, 10 곱하기 2는 20개, 20에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과정 4개를 차감하면 16개, 미개설한 과정 4개 곱하기 0.5가 2이므로, 16에서 2를 차감하면 14개 과정, 최소한도가 2개를 초과하므로, 보정이 필요하지 않아 그대로 14개, 행정처분이 2개 있으므로, 2 곱하기 2는 4, 인사를 차감하면 10과정이 산정됩니다. 기타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심사도 신청과정수에 포함되므로, 훈련 운영계획에 따라 훈련사업별 신청 가능수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합심사 절차입니다. 먼저, 준비단계입니다. 통합심사 진입을 위한 기본사항으로 훈련기간 인증평가에서 1년 인증 등급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신규기간의 경우, 인증평가 등급 보유 이전에도 심사신청은 가능하지만, 통합심사 발표율 기준으로 인증 등급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최종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훈련기간이 통합심사에서 심사신청할 직종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시간은 직종으로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운영가능한 직종에 대해 NCS 소분류 단위로 신청하며, NCS 직종이 변경된 경우 기존 NCS 코드가 아닌 신설된 NCS 코드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실시간은 직종 신청기간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심사 신청부터 발표까지는 총 7단계에 거쳐 진행됩니다. 훈련기간 신청 후에는 기본요건 심사 등 직종분류 검토를 진행하며, 신청제한 분야 검토, 과정적정성 심사, 성과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공고합니다. 결과 공고 후에는 훈련기간이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과정에 대해서 이의심사를 진행하고, 이의심사 결과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